안녕하세요 윤성빈입니다 오늘은 T1 e스포츠 아카데미에 왔습니다 롤을 배우러 왔는데요 롤도 예전에 진심으로 좀 했었거든요 근데 잠깐 접어두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계기로 한 번 펼쳐볼까 해서 이렇게 T1에 오게 되었습니다 또 오늘 저를 가르쳐 주실 선생님 모셨거든요 네 안녕하십니까 T1에서 전 프로게이머로 활동했던 뱅배준식입니다 오늘 T1 e스포츠 아카데미에서 윤성빈 선수 모시고 이제 롤을 알려드리는 걸 찍어보려고 합니다 또 그리고 T1 e스포츠 아카데미에서 롤 포함해서 발로란트, TFT까지 선생님들께서 잘 알려주시니까 꼭 T1a.gg에 방문하셔서 많은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간단하게 그거 뭐죠? 문도 아 네네 간단하게 원프로게이머로 그거 진행해보고 제가 원딜을 하고 병원님께서 저의 소포도 한 번 해주시고 그런 식으로 한 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재밌겠다 1분 30초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초 남은 시작 네 30초에 시작하시면 됩니다 절반으로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어 오오오오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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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왔나? 쉬픈데요 이거? 아 안돼 어? 어? 네 좀 집중을 좀 해볼게요 어? 어? 딱 이거 하면서 느꼈습니다 제가 계속 코너 쪽으로 피했잖아요 그걸 생각해서 가끔 이쪽으로 가겠다고 던지시더라고요 그런 심리전이 계속 오가는 거거든요 집중도가 더 필요하네요 사용자 설정 게임으로 원딜 대 원딜 심리전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럼 이제 제가 원딜을 하고 사용을 한번 해주시는 걸로 그리고 상대 지금 이지리엘분이 자유링크 기준 플래티넘이라고 나오네요 여기 한번 들어오셔서 기다리는 건가요? 이리로 오기를 오면 더 찍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? W 스킬? 아닙니다 Q 찍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럭스를 한번 죽여볼까요? 아이고 앞으로 플래시를 썼죠 제가 이제 Q를 맞아드릴게요 뒤로 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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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에이 맞교는 했으니까 아 아 어 어 먹고 싶은데 이지리엘 플래시가 빠졌나요? 안 빠졌습니다 안 빠졌어요? 네 네네 이게 너무 깊게 들으면 저희가 접을 수도 있거든요 자 이지리엘이 아 Q를 못 맞췄다 아 괜찮습니다 아 아쉽네 오오 여유 있게 할게요 네 한번 괴롭혀주세요 상대를 어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궁도 있습니다 싸우셔도 돼요 어떻습니까 네 죽어 오오 예 네 제가 일부러 발끈하게끔 약간 유도하신 건가요? 네 그렇습니다 양이 제발 어 이 정도 꺼줄래? 오 오 어 아 제발 Uh 아 아 아 아 아 멘탈 나가네 제가 높턴 아칼리를 보고 이제 룰루를 했잖아요 아 이런걸 대비해서 저런 이렇게 물고 이런게 좋은건데 좀 싸워주면서 최대한 괜찮습니다 제가 이즈리얼 보고 있어요 어 와 녹았다 아 저 힐을 안 썼어요 아 아 힐 썼으면 다 잡았는데 그죠 네 천천히 살살 들어가볼까요 럭스 스킬만 안 맞으시면 죽을 일 없습니다 럭스가 지금 탑에 있죠 지금 그냥 끝나겠는데 네 아 통했네 부위 좀 꺼줄래?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으세요 지금 와 다 도망 보네요 네 원드리니까 네 근데 그러면 이제 우리팀이 이겨주겠죠 네 이겨둔거같아 아 그쵸 야 어우 아 이겼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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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응 아 아 또 오랫만에 하신다고 네 유쾌한 팀워크 드릴게요 네 저는 강한 정신이 없었을까요 제가 한번 원딜 한번 네네 혹시 보고 싶은 원딜 저 카이사 이런 거 잘하는 거 보시더라고요 아 카이사 그럼 제가 카이사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웬만한 나올지 에프 시작 버틸 수 있나요 에프 도망가요 베이커가 네 뒤로 뱅이 붙었어요 뱅이 붙었어요 뱅이 붙었어요 뱅이 붙었어요 어 너네 죽었다 아 자 너 한번 들어와 아 우리 팀에 없네 아 이거 아 아직 그전 죽은데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어 먹었다 저것도 아 샤코 있었으면 우월하게 얘기했을 거 같은데 그전 아 클립 나이스 algor 저 뭐하냐 잭슨 그래 두셨나요 네 1초 네 됐습니다 아우시죠 아우시죠 네 누구 누군 너야 얘만 잡고 빼도록 하겠습니다 카라 도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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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와 오 왜 왜 도발 걸렸거든요 바로 척아 걸어놨어요 제가 내가 진짜 날카로워요 해요 저기 가서 저리 가 안 먹으면 제가 못 버리니까 보여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너 일로와 응 owers 보여주세요 어어 어어 자, 제라스 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전 이거 먹고 싶은데요 아 드셔야 됩니다, 저는 오오오오! 오오 fed Washer 요즘 공격 날라고 또 그러네. 일단 플래시 빠진 거 확인했고요. 어 진짜 왔어요, 진짜 왔어요, 진짜 왔어요, 진짜 왔어요. 진짜 왔어요. 진짜 너 일로 와. 죽어. 이어서. 아 근데 재능 있으신 거 같아요, 제가 봤을 때는. 그래요? 네. 이렇게. 와 너무 좋죠, 이렇게. 죽어요, 저거. 네, 플래시 빼놓고. 아 괜찮습니다. 상대에 원디를 잡은 거 없기 때문에 재락실이. 어어어, 지민을 많이 왔어. 이 놈만. 괜찮습니다, 제가 한 명 데려갔어요. 제가 한 명 데려갔어요. 재발 럭스만 빼갔거든요. 오. 오. 에이. 이건 이제 형들은. 이 놈을. 지금 상대가 조금 나와있습니다. 금방 되게. 오. 풀로 피했네요. 어어. 이거. 오. 어? 와아. 죽었는데? 아 죽었는데? 럭스.. 오 뭐야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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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. 인증좋아 이거? 어.. 도망치세요 도망치세요! 아.. 쥬를리라 썼놨네.. 아 이거 빼야되는 거 아니야? 어우 자, 눈에 버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거 맞냐? 아하, 텔리 취소를 했어야지 에이 아, 이제 텔리 취소가 안 됩니다 아, 안 돼요? 네, 텔리 취소가 안 됩니다 바꼈구나 죽을 거야? 우쩌니 이거? 신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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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가 한번 막으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멀어서 어퓨어 적스가... 아 나이스dd 어어어 무 Theme 아 진짜로 그거는 주인공적인 상이 많이 나왔네 요 캐리? 웃기고 있네 요거 네 탑다운 말이었고요 일단 오늘 롤은 여기서 일단 게임을 마무리하는 걸로 할까요? 네 오늘 제 플레이를 보면서 어떠셨나요? 어느 정도 기본기가 있는 상태로 오셔서 알려드리기에 수월했던 것 같고 게임을 즐기시는 모습을 제가 본 것 같아서 저도 먼저 썼습니다 수료 기능으로 컴퓨터가 아닌가요? 선물이? 컴퓨터 원하시면 제가 말씀드려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확인해보시고 오세요 유니폼인 것 같습니다 오 유니폼? 롤 아이언빈 마킹이 돼서 이렇게 아이언빈이라고 적혀있네요 네네 오 감사합니다 아 네네 제가 한번 다시 오 마우스 패드도 있네요 오 네네 오늘 계기로 해가지고 제가 또 롤을 또 다시 한번 재미를 붙이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 네네 오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여기좋습니다